제이콥, 여긴 아수라장이에요. 주민들이 안 보여요. 소필과 타바레치와 묘지로 사람들을 데리고 갔는데 연락이 안 드는군요. 알았어요. 한번 가볼게요. 도성자 대피가 거의 끝나가요. 곧 갈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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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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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선지자와 추종자들이 협곡을 발견한 순간을 그린 벽화야. 분명 낙원처럼 보였겠지. 저기다. 여기서 치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지하 묘지. 거긴 안전할 자네. 흠, 무기고였나? 흠, 이거면 되겠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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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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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수사슴 뿔을 조각한 오래된 사슴 장식물이야. 중요한 물건이었을 수도 있고, 어린애 장난감이었을 수도 있어. 문에서 떨어져요! 고마워, 라라아. 지하묘지는 이제 안전할 거야. 신성의 원천을 찾고 있지? 우린 목숨을 걸고 그걸 지키고 있어. 벌써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 영원히 지킬 순 없어. 지금까지는 잘 버텼어. 아무튼 지금은 네가 있어서 든든해. 넘들이 타보러 가고 있어요. 거기에도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들을 대피시켜. 어서 가봐. 도망가고 있어요. 도망가고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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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이 이 땅에 내린 은총의 원촌을 수고해야 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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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